아 여기 점프해서 들어오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tiro 으 어 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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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거워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못먹어. 여기 쪽이야 오우 이야 으으으음 아 지윤씨한테 미안하네 괜히 일찍 오라고 아 지윤씨 왕기네 진짜 미안해요 아휴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걸렸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어요 아 보니깐 여기 그림보니깐 네 광릉원 어어어 잠시만 이소 어어어어 불안해 왼쪽 왼쪽 명강이다 진짜 완전 양지바른데다가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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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늘 세 번의 위험을 온네 귀랑마을 아 추워 아 추워 안 갇히면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길이 없구요 여기는 길이 없구요 아니면 왼쪽으로 가구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없네요 와와ontec 왠지ELI 오른쪽으로 가야될같아 오른쪽으로 갈게, 오른쪽 twin가 this fulfill 예상이 맞았네 우리 안에서 저쪽 도로 타고 내려갔다 여기 저기 같은데 돌을 치자 여긴 아닌 것 같아 돌 오 오 어허 어허 으아허 여신 여신 으아허 우우우우 우우우 야아 아 ㅜㅜ 후우우우èle 워호호 자 마지막 조심 으아아아아아 어 어 실감 넘쳤는데 오우였나 천천히 천천히 와 다온다 마지막 조심 마지막 조심 약간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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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같 fashionable 오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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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